가비키로 싹 기르시게 되는거에요 자 이런 강화유리 적시가 5개 자 크리스탈 자 여기서 앞으로 크리스탈 적시하마 강화유리 5개 자 미싱볼이 또 있구요 어우 많네 자 또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미싱볼 자 이런게 하나 자 둘 셋 자 이런 접시가 또 아주 많아요 자 미싱볼이 하나 더 있구요 요트에 식 크리스탈 요트 크리스탈 작은 자 요거 하체 그릇으로 가져온거에요 자 요렇게 요트 크리스탈 요기에 요렇게 세트 요거 요렇게 세트 아주 오늘 그냥 요거 가져가면 누군가 살리면 안다 이제 자 살림처리 이게 딱 좋은데 자 길사와 해병까지 전부 다 갑니다 전부 다 갑니다 또 나오겠어요 아 이상한 도장인 빼고 30,000 계십니까 30,000 가시죠 30,000 가시죠 빨리 빨리 달아오면 제가 들어갑니다 30,000 내가 30,000 자 40,000 갑니다 40,000 야이 많잖아 자 40,000 자 40,000 자 40,000 요거 만해도 2,300,000 넘어요 현재 30,000 40,000 자 40,000 4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60,000 60,000 60,000 60,000 자 60,000 50,000 60,000 50,000 60,000 50,000 또 사는 차려? 또 사는 차리라고 뭐 누가 그런데 자주 자리 쓰고 좋겠는데 자 이건 도자기 작은 차통으로 쓰시면 돼요 자 도자기 차통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게 랑아니사 자 도자기 차통 자 접시가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임빌랜드 임빌랜드 로얄스테퍼드 거 임빌랜드 로얄스테퍼드 게 하나 자 밀크 클라스 코리아리자 미국 거 이거 두 개 자 만 계신가요? 그럼 바로 간다 만 만 안 계시면은 좋다 자 임빌랜드 영국 거예요 영국 거 첫째입니다 하나 본랑식으로 되어있어요 둘 이것도 영국 영국 게 여기가 다섯 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빌랜드 인갈랜드 다섯 개 자 여기까지 이거하고 자 접시 네 개 자 백동 오 맞네 자 도자기 수강까지 같이 합니다 자 만 좋아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영국 게 여기 이태리 것도 하나 있고 영국 게 다섯 개 있고 만 계십니까? 만? 삼한 삼한 이태리 4만 5만 5십 4만 5만 5십 4만 4만 5만 5십 5만 6만 5십 6만 7만 5십 7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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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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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8만 계십니까? 자 8 7만 8만 9만 5십 9만 9만 10만 5십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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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만 9만에 64번으로 갑니다 10만9 네sel 자 4 노가 들어갑니다 자 깨끗해요 자 모양은 어디 안에 떨어지면 산타완도 산타완전 kan에 geek um 1,2,3,0,3,0,4,0,4,0,4100,3,0,4만 45,8,5,4만 9,9,4,0,0 으로 갑니다 4만에 103로 갑니다 4만에 103로 우리 손녀딸을 입히면 딱 이끌어갈까 자 팔과 작은 소반입니다. 자 옆에 풍렬에는 장어친 물고기, 잉어, 문어, 거북이, 용 자 뭐 문어도 있구요. 잉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죠. 조가지 잘 되어있어요. 자 팔과 소반 만수왕 자 20,000. 3만. 30,000. 30,000. 30,000. 30,000. 30,000. 30,000에 11번으로 갑니다. 자 전체 나무통이에요. 나무를 통으로 깎아 만든 작은 타가와. 2개. 그 다음에 접시가 3개. 자 만수왕. 자 현재 만 2만. 자 2만 계신 분. 15,000. 15,000. 20,000. 20,000, 20,000, 20,000, 25,000, 20,000, 20,000, 20,000, 20,000에 64번으로 갑니다. 음식물 체리기 자 음식물 체리기 자 안에 건조시켜 음식물 체리기 미상입니다. 안 뜯을께요. 많이 좋아합니다. 음식물 체리기 만원계십니까? 만원계십니까? 음식물 체리기 현재 만원계십니다. 만원계십니다. 요만한 것도 만원달라 그러던데. 만원에 10번으로 가요. 아이고 별거 다 나오네. 사무실용 냉장고 미상입니다. 이것도. 사지가면 무게 13.5kg. 시작은 난소합니다. 사무실용 요만한 냉장고 미상용. 2만 3만 5다. 3만 계십니까? 3만 자 3만 3만 4만. 4만. 3만 3만 4만. 자 5만 5씩 간다. 5만 가십니까? 완전 미상용. 5만. 자 안계시면 4만에 103번으로 갑니다. 내꺼도 새구도 바꿔야 되는데 내꺼도 안계십니까? 신영이라고 진영이라고. 금액을 아까 샀지. 그럼 그게 중요한데. 내꺼는 앞에 칸막이가 없어가지고. 자 이건 직접 쓴 건 아니구요. 자 0인으로 갑니다. 1972년 대통령 박정희의 써요. 대통령 박정희의 써요. 일단 0인으로 갑니다. 만쇼. 이정도 큰 거는 잘 안하나. 0인문도 잘 안하나. 2만. 2만. 2만 계십니까? 2만하고 3만 다시. 3만 가십니까? 3만. 3만. 현재 2만. 2만 5천 가십니까? 2만 5천 가십니까? 2만 5천 계십니까? 2만에 6번으로 갑니다. 2만 5천 가십니까? 2만 5천 가십니까? 2만 5천 가십니까? 자 벽파 김철용씨. 자 벽파 김철용선생의 화저도입니다. 만쇼. 자 피고상태에서 양호시와요. 만 계십니까? 벽파선생의 화저도 전지 만. 자 만에 103번으로 갑니다. 천만에 안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. 자 2011년도 KSH라는 작가의 위화입니다. 자 멋진 자 세례라면 반추상. 반추상 위화에요. 작가는 자 2011년도 KSH라고 되어있구요. 자 그림 전부 다 직접 그린거에요. 여긴 아닙니다. 직접 그렸어요. 아주 좋아합니다. 이건 아냐? 아 주인이 있으리래요. 용품까지? 뒤에 용품까지. 뒤에 용품까지. 지내신까지. 아 주인이 되었고 타임이 좀 이끌는 것은